인간의 복 우리는 인간의 복은 어떤 데서 오냐 신심을 돈독하게 가진 자가 복을 받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심과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항상 부처님을 믿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해서 살아갈 때에 보다 더 행복의 삶이오 지혜의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얘기를 한 번도 64년 동안 승려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한테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복을 지어야 받는 거니까 좋은 일 많이 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병두 거사님이 여기 일요가족법회에 주라고 2월 4일날 입춘인데 입춘을 써왔어 만사여의 원만 성취 내가 지웠어 내가 지웠어 그냥 입춘 되길 권양다격 막 여러 가지 유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교식이고 불교는 만가지 일이 뜻대로 원만하게 성취에 대입사 하면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서 입춘 날 집에다 딱 붙여놓고 만사여의 원만 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사님들이 많이 와서 내가 유마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살리에 계신데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부처님이 들어서 부처님이 병문안을 가라고 많은 제자들 10대 제자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본인들이 유마거사한테 수행정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다 못 간다고 핑계를 다쳤어 근데 이제 문수사리보살 보고 가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은 게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병이 전혀 없다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중생이 아파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있노라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말씀한 게 있거든요 유마거사가 나는 몸을 떠나있음으로써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은 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서 중생이 병들에 있기 때문에 나도 병을 안 넣어라 그게 바로 대승불교 누가 상대가 고통받으니까 내가 고통받는 그런 마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것은 바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사상으로 살아야 돼요 둘이 아닌 사상은 어떤 거예요? 아내와 내가 둘이 아니요 자식과 내가 둘이 아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소우주고 우주는 대우주라 그래야 항상 우리는 둘이 아닌 사상을 바로 자비심으로 실천해 그래야 믿음의 생활은 믿음은 일체 옳은 법을 길려내고 모든 의심을 끊게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애국을 벗어나서 부상 대도를 열어보인다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키우고 부처님 경계에 오르게 한다 그래서 남을 의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해 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불자는 첫 번째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도리를 다하는 개행을 청정에 지키고 신심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고 지혜를 갖추고 네 가지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지계청정, 화합의경, 요익중생 라는 말씀을 드리듯이 항상 내가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베푸는 삶 육바라밀에서도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야 제가 불자들 사서법 함께하는 사서법에서도 보시섭이 자체이고 말은 자기 생각을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항상 사랑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 들어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 구시화문이라 하듯이 말이 재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장 좋게 해줄까 유마고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보살 정신이 그때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어 대승불교인데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가 계속 이어지다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조선족 불정책에 의해서 스님들이 어렵게 되니까 산 쪽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인데 기복적인 신앙도 우리가 알고 자력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도 기도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자비 인욕 항상 우리는 보살도 정신이 자비니까 그리고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바세계가 희누애락이 함께하는 거지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돼 운명을 바꾸는 법 그리고 요범사원이라고 그전에 책을 나한테 갖다 줬던 애가 있는데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광주 10시간인데 쪽방에서 이제 고시촌에 하숙하고 있는데 옆에 선배가 책을 보라고 해서 자기는 법학과도 아닌데 그걸 보다가 그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요범사원이라는 책을 나한테 백권을 보냈거든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그런 원효범이 아들 원천기한테 선과 악을 가지고 허물을 고치고 덕 있고 겸허한 선행을 하여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네 가지로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절에서 오면 절에 오면 법당에 오면 안심 인명차다 절이라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입지를 세워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운명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과 나와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곡 선사의 가르침으로써 첫 번째 운명을 바꾸려면 가오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허물을 첫째 고쳐야 된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항상 행운을 잡고 공덕을 쌓아서 운명을 초월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정월달 되면 운세 본다고 하는데 운세도 내가 딱 하니 초월해 나는 열 개자 운명 운자 개운이다 자기 운명을 열어가는 종교지 팔자가 사주 팔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내가 하지 않아 내 운명을 열어가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이요 그래서 각오를 고치는 것은 항상 부끄러움을 알고 또 잘못을 하면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허물을 고치는 용감해야 된다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을 쌓는 방법을 얘기했어 아까 아까 말씀드린 데 베푸는 삶이 선행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권하고 바른 가르침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된다 네 번째는 겸손한 덕이 바로 효임이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옛날에 덕무 상사 덕 앞에는 스승이 없어 덕만 있으면 그래서 덕을 많이 갖추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덕무 상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공이 공자에게 임금이 되니까 공자에게 가서 물었어 어떻게 나라 정치를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것에 식량을 풍부하게 갖고 살게 해라 두 번째는 병력을 갖춰서 외부 침략을 먹어라 세 번째는 신뢰를 지키면 살아가게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지를 버린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 병력을 버려라 먹고 살기 풍부하니까 다른 데서 침로 하더라도 같이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식량을 버리라고 식량을 버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그랬거든요 서로 신뢰하지 않고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올 한해를 사는데 가장 잘 사는 삶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정말 어떤 스님이 어저께 나한테 전화왔는데 그 스님이 너무 시를 잘 써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잘 써 근데 시는 잘 쓰는데 말은 행동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내가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짓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월 4일날이 2월 4일날이 입춘인데 마치 김정두 거사님이 이걸 내가 조금만 더 써달라 써달라 했더니 일요가족법회 회원들한테 주라고 써왔어 이게 대묘 만사 여의 원만 성취해라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 이쪽에는 수차작주 입태계진을 내가 써놨거든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전주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항상 주인으로서 어떤 삶이 나한테 주어진 일에 가장 성실하게 잘 사는 삶이고 내가 부처를 이루지 않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보살로 살 것이 아니라 거짓되지 않고 지질되게 사는 게 보살로 삶이다 그리고 진헌은 옴만이 반명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헌은 옴만이 반명 을 딱 내놨어 그리고 이걸 경명주사로 썼는데 김정두 거사님 일어나보세요 저 거사님 박수 한번 치세요 저 거사님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천 원을 놓고 108배면 101만 20만 원을 나도 두 번인가 세 번 갖다 줬어 정심원에 갖다 주라 어디 갖다 주라 군부대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경을 하기 때문에 사경에 우리나라 가장 신심 있는 사경이다 우리 김병호 같이 그리 더 예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는 신심과 원력으로서 사경을 하는데 지금 4천일 기도를 하고 지금 5천일 들어가고 있어 이걸 한 장씩 좀 이따 나눠 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의 소원, 각자 각자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성취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정초기도 중에 일찍 끝내고 오신 우리 도전수님 감사하고 모두 모두 여러분들 또 올 한 해를 우리는 그냥 기복이 아니고 작복이에요 작복 복을 짓는 것이지 복을 부처님께 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원멸사생육도 다급생례주의업장 아금참여개술의 원제재양실소제 새세상의 보살도 보살을 살면 살겠습니다 다급생례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래서 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더욱더욱 어려운 한 해라고 하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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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